콩콩 아..... 스포츠 전부 각오도 지도 삼성이 찌팍 중 카쮼 카쮼 첨 육 생일 때 뭐하고 놀까? 나 ENFJ 생일보다는 만남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 생일 파티에 보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놀고 있는지 계속 살피는 유형 그리고 은희 ISFJ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적당한 인원 2에서 4인, 소소하게 보내는 생일 파티를 3월 자국들과의 시간 핵중형 바로 저번 생일 파티가 3월 아닌가요? ENTJ 생일 파티가 파이팅 넘치는 신년의 분위기 생일 축하해주는 친구들한테 올 한해도 열심히 살아보자 심지어 1월이야 어떡해 너무 맞아 1월 2일 시간 맞춰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있으면 내가 나와 이렇게 나 왔어 나와 이러면은 그거에 사초를 막 눈물을 거야 아니 그거 널 시간 잘못했죠 아니 이거 사초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으시고 카톡으로 할 때 제가 화장실한테 그냥 카톡으로 나와 하면 그게 사초받는다고 하셨어 화장실 이거 뭐했어? 이거 그래 왜? 왜 이거라고만 보여지 이모티퍼 하나쯤은 보낼 수 있잖아 아니 왜 아니 그렇지 아니야 아니 무슨 뭐 뭐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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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2인분 할까 3인분 할까? 3인분이지 당연히 3인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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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